한국문화는 오랜 세월동안 쌓아온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변천을 거쳐 현재의 다채로운 모습을 이루고 있으며 독특한 특성과 아름다움으로 세계 각지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의 주요 특성, 전통음식 한국은 가능하고 매혹적인 음식들과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비빔밥 등의 전통음식을 가루식품과 루시픽과 루시픽의 맛과 건강의 음식을 통해 함께 생산합니다. 한국, 한국의 전통음식 아름다운 문자인과 화려한 자체를 생산합니다. 각종 기념회사가 특별한 자리에서 한국을 참여하였습니다. 한국문화의 중요한 한축으로 전통음식과 전통음식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역작이 나왔습니다. 가야구, 판소린, 전통음식의 전통음식은 부유한 아름다움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공존시키며 전해져 있습니다. 한국불교와 종교문화 한국은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적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절과 사찰, 그리고 종교적 이식은 기상불면의 영향력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긴가를 열고 있습니다. 축제와 행사 한구 중 계절만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분명합니다. 청계청구의 전통음식과 제주의 문화를 나눈 축제, 전주의 기회와 축제들이 한국의 전통음식과 전통음식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식의 전통음식은 청계 전통음식과 전통음식을 통해 이 방식의 전통음식은 단통음식의 전통음식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식과 영향력과 한국의 전통음식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식을 통해 정상 Brahms의 전통음식을 통해 전통음식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변화와 사찰, 세계관의 중요한 역할도 많은 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전통음식의 전통음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술과 디자인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디자인 감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한국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기술력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문화 한국 문화는 전통과 경제를 아우며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의 세계화와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문화의 매력은 더욱 세계로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한 현대적인 수업과 문화의 인화로 통해 한국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세계의 영향을 받지 못하다보니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경주비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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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